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와 그리고 김문수 tv의 사회자인 권혁부 씨는 2021년도 12월 13일 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7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시 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가 김문수 tv에 출연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는 그런 방송을 중앙선거관리부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 삼아서 결국은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공병호 tv도 얼마 전에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된 수사 통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 이유수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건이고 아주 잘 쓴 그런 판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이유수에서 담당 검사는 이렇게 황소할 이유를 밝힙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러니까 조충률과 건혁부의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 선거인들의 사전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에 나옵니다. 제 논평은 투표인들은 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을 종합해서 투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그들의 선거 자유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담당 검사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 같은 공적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그런 정보들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피고 성소 판결 원고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선거와 같은 공적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과 권력의 간섬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기본권을 가진다. 이게 헌법적 가치인 겁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또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여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피고인 조충렬 기자 등이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였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의 어떠한 행위를 방해하였는지가 특정돼야 된다. 제 해설을 다하게 되면 조충렬 기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를 해야겠다면 그런 행위가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방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판결문에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와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해서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봤다 해가지고 선거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신문 읽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다시 판결문에는 안동데일리의 이충열 기자와 사회자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 게시한 행위는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나아가서 사전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판결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충열 기자 등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 2항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자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검사도 기본적으로 법률 훈련을 받았을 건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지 참 기가 차네요. 다음에 다시 또 판결문입니다. 선거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전투표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인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에 더해서 선거관리비원회나 언론 등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일 뿐이다. 최종 결정은 투표인이 이 정부 저 정부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 결정권 하에서 내리는 결론이 그의 투표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선거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 독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몰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참 딱합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중국처럼 돼가는지. 다시 또 계속 판결문이 나옵니다. 피고인들이 선거인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각 동영상 게재 행위로 구체적으로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관한 어떠한 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장이 초래되었는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을 검사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 논평은 자유외국 시민 여러분 이번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투표지를 잘 접어서 마지막을 잘 편 다음에 기표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기 바랍니다. 이런 주장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수사관이나 검사의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논리적 비약과 허황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이 법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너무나 허황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공적인 이슈나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지기 전에 수사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폭넓은 비판과 의욕 제기가 허용돼야 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의 사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도 공적인 이슈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런 제기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이슈는 폭넓은 공론의 장이 허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사가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사실로 이렇게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과 의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심과 의욕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투표인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줬고 그것이 바로 투표인의 선거를 선거의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적 비약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딱하고 이런 것을 제가 방송을 내보내면서도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에 판결하신 판사님들 그리고 또 국민 참여를 하셔서 모두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무죄로 성공해 준 분들의 논리라는 그런 것과 헌법적 가치 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 표현의 자유 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